안녕하세요 디저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저트입니다. 오늘은 코스트코에서 사온 안녕하세요 디저트입니다. 오늘은 코스트코에서 사온 크레페 케이크입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보시면 나즈베리게트의 안녕하세요 디저트입니다. 오늘은 코스트코에서 사온 크레페 케이크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중간중간에 보시면 나즈베리 같은게 박혀있는데요. 여기에 상큼함을 더해줍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엄청 부드럽네요. 부들부들 상큼상큼 밀리엔젤편에서 크레이프를 먹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빌리엔젤이 더 맛있습니다 아 크레이프가 정말 크레이프 하네요 지금까지 맛보기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생체험 안 믿고 만약에 내가 전생체험 한다고 쳐도 안 믿는다 전생체험 전생체험 전생에 아무것도 아니었나 봅니다 기억이 안나요 잠도 제대로 못자고 머리만 아프네요 다시 알아야지